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여파 천회장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후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오후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너무 주식시장, 주식투자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별로 보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전업투자자도 아닌 이상 그냥 뭐 시간을 좀 적당하게 할애해야지 이게 메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주식투자와 메인 되어선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업으로 부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간이식으로 그냥 편하게 용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여기다 전제사를 몰빵 때리고 그런 거는 별로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면 부업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메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 있는 장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빚을 내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서운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리하게 하지 마라. 절대로.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요즘 대주주 양도서에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 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 창당을 한다. 창당 소식에 개미들이 반색을 했다. 아주 재밌네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랑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대변하는 정당을 출범하기로 했다. 정식까지 하는 거예요.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박순혁 작가랑 선대인 소장은 내년 1월 초에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전문가, 지시인 등이 참여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당명이 금융개혁당이랍니다. 금융개혁당 가친 아주 재밌네요. 공동대표는 박 작가랑 선서장이고 신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구조다. 금융개혁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 300만 이상의 득표 이를 통해서 비례의원 5명 이상을 국회에 진출한다는 게 목표네요. 박 작가는 비례대표 후본 2번을 받았습니다. 박 작가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개혁의 편에 서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 공매도 관련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의원들을 고발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낙천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 작가는 줄곧 공매도 특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창해온 인물인데 그는 공매도 선진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외침은 단지 내가 돈 좀 더 벌이겠다는 이기심의 반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는 가진 자에게만 은혜로운 나라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권고한 일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박 작가랑 선소장이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개미들은 반색인데 개미들은 금융대학 등이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 시금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죠. 편법이 횡행하는 금융권 내 카르텔을 발본 세권을 달라 의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여튼 갑자기 정치까지 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또 많은 개미들이 표를 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불법 공매도는 빨리 척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요즘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더라고요. 그러나 증권국에서도 에코프로 머티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과열 국민에 진입을 했고 사실상 분석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 주가는 전날 20만원 돌파했고 지난달 17일 공모가 3만 6,200원의 거래를 시작한 에코프로 머티가 전날 장중에 21만 9천원을 터치하면서 한 달 사이에 벌써 7배 가까이 올랐어요. 7배 가까이? 야 이거 참 문제가 좀 있네요.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 급등으로 전일 기준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이 14조 5,30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상장 당일 2조 5,600억 원에서 한 12조 원 가까이 급등했죠. 시층 순위도 19위까지 올라섰고 10위권에서 안착을 했네요.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랑 관련된 분석을 좀처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상장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이 종목을 다룬 분석 보고서는 정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비논리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판단 아래 증권사들이 분석에 손을 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 지난 1월에서 7월 에코프로의 주가가 묻지마 급등세를 연출했을 당시에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의 주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보고서 발간을 멈춘 바 있어요. 특히 일부 강성 투자자들이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마녀사장이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분석 보고서 실종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요인인데 앞서서 하나증권 한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 주가가을 양성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죠. 익명을 요청한 증권사 연구원이 리서치 분야는 법인 영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매도 리포트를 낸 것은 주가가 과열됐다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단순히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해서 해당 애널리스트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고 선동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전통의 바이오주에 대해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일종의 밈이 됐어요. 유행이 되다 보니 강성 주주들의 입김이 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행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코프로모티가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7만 3,100원 정도 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있습니다. 7만 3,000원 해서 강한 상승이 필요한데 일단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외인들이 안 들어와요. 외인들이 좀 멈췄습니다. 잠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잠시 멈춰서 좀 쉬고 있어요. 한 템포 쉬고 있고 우선주도 지금 가다가 좀 꺾였어요. 지금 우선주가 약간 꺾여가지고 좀 아쉽네요. 보니까 이탈을 했어. 이 방향을 이탈했습니다. 딱 제자 이탈해가지고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 많이 빠지면 5만 8,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시 또 원복을 해서 5만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주가 5만 8,5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5만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좀 더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담아가지고 수량 채우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관망하십시오. 관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